조부 위안스카이 전 중화제국 황제 위안자료는 중화민국 헌안성 안양에서 출생한 미국의 물리학자 겸 대학 교수이다. 그는 중화민국의 장기와 마작 유단자인 위안커원의 아들이며 중화민국 대총통과 중화제국 황제를 지낸 위안스카이의 손자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조선 출신의 안동 김씨 여인으로 할아버지 위안스카이의 측실이었다. 위안은 헌안성 안양에서 태어났으며 베이핑 옌칭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 학위를 마친 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를 마치고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물리학자가 되었다. 1931년에 부친상을 치른 이후 그는 1936년부터 미국으로 귀화한 후 뉴욕주립대 교수를 지내다 대만으로 가서 국립대만 때 교수를 지냈다. 또한 같은 해 캘리포니아 버클리 에서 나중에 그의 배우자가 되는 물리학자 우젠슘을 만났다. 위안은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칼테그로 학교를 옮겼고 그곳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에이 밀리컨에게 수학하며 박사 과정을 밟았다. 우젠슘과는 1942년 미국에서 결혼하였다. 우젠슘은 실업 물리학자로 중국 난징의 국립중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최초의 핵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스미스 대 프린스턴대 콜럼비아 대 교수를 지냈다. 이후 물리학자로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고 중화민국에도 초청되어 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다. 은퇴한 뒤 뉴멕시코에서 은퇴 생활을 하다 1997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귀국해 텐진과 베이징에서 말년을 보냈다. 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로 중국에 거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85세 때인 1997년 미국 뉴욕주 뉴욕시티에서 우젠슝의 상을 치렀고 이듬해 1998년 미국 뉴멕시코주 센타페이로 이주하여서 지내다가 그 후로 89세 때인 2001년 6월에 남동생의 일가족 아들 손녀 등의 가족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텐진에 정주하였고 그해 7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으로 재정착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2003년 2월 11일을 기하여 향년 90일 새로 병사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